KT가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동통신 외에 인터넷과 일반전화요금도 감면해 주기로 한 건데요. 하지만 피해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, 또 집단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KT가 아연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. 한 달치 이동통신 요금 감면에 이어 인터넷은 3개월, 일반전화는 6개월씩 요금을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. 광케이블과 달리 동케이블 기반 전화 복구율은 10%에 그치는 수준. 장비가 굵고 무거운데다 교체 작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게 KT의 입장입니다. 증권업계는 총 56만 가구, 130만 명이 대상이고, KT가 유무선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은 2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.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TV, 전화가 먹통이 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 입장에선 불만이 여전히 높은 상황.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과거 유사한 사례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없고 매장별로 특성이 달라 피해액을 산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지역 상인들은 요금 감면은 큰 도움이 안 되고,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나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창사를 못 온 거죠. 일반 전화가 안 오니까. 주말에는 100만 원씩, 그리고 평일에는 50만 원씩. 그래서 한 4일 동안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. 상인들이 가입해지는 물론 집단 소송까지 준비 중인 가운데, KT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.